자 얘들아 오늘 우리 반에 전학생이 왔어요 친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들어오세요 우리 친구들한테 소개해주세요 안녕 나는 박상혁이라고 하고 잘 부탁한다 여기 와서 앉아 오늘 전학생 돈 좀 받게 생겼는데 나중에 돈 좀 뜯어볼까? 그래도 다 어 전학생 친구 좀 앞에서 봤는데 이걸로 빵도는 서우면 안 돼 좀씩 나간다 따가 주는 건가 봐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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